준비 중인데요. 이번 무대는 창작 안무 공연입니다. 여덟 명의 댄서가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를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. 여러분, 춤서리 아카데미의 마지막 무대, 박수로 함께합니다. 박수!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다. 우리는 춤서리 아카데미, 더 퀴즈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틴 당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